야 근데 피닉스 박과 괴물쥐의 차이가 뭘까?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한 걸까? 괴물쥐님 웃긴데 피닉스 박은 재미가 없다 음.. 재미가 없어서 그렇다 그치 박종호 재미없긴 하지 난 요즘 피닉스 박이 더 재밌다고? 피닉스 박 취향인 사람들은 본인의 인생을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제 괴물쥐 방송보다 피닉스 박 방송이 압도적으로 재밌다 그러면은 아 내가 생각보다 더 음지였구나 내가 훨씬 더 음지였구나 내가 그렇게 살아왔구나 아 내 방송 보는 애들이 다 박종호 시청자라고? 아 미안해 미안 친발새끼 12번에 하하하하하하 박쎄이 따르따르 따르따 아다 소기 섞였냐 헬카랑도 오줌싸고 툰 안 씻고 압수한 석현인데 지금 피닉스 박사님의 이상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 호흡 아아아 마이힘 나의 공격이 없을 것 같다 아아아 어 랩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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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아깝다 이거 아 근데 왜 맨날 바툼 갱만 오냐고 야 카타 이거 봐줄 수 없냐 이거? 야 이렇게 막고 집이 가져? 어 이게 안 잡아 이거를? 역시 성시가이시라 그런가 잘 지지시네 지하지 마라 진짜로 야 나 또 오늘 집중해서 잘하고 있는데 왜 방해하냐 자꾸 또 야 근데 니네는 헬퍼 드립을 해도 해도 재밌냐? 개씹한 새끼들이네 이거 계속 재밌어 막 지금 3일 내내 하고 있는데 완전 개씹한 새끼들인데 이거 아 내가 끌고 가는게 아니라 나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야 너희네가 지금 지지들끼리 해놓고 뭘 끌고 가 나 지금 게임 집중하는거 안 보여 지금? 네 굳이 그렇게 안해주셔도 돼요 감사하지만 굳이 그렇게 안해주셔도 돼요 시작합니다 디君을 Sleep soon 분랭하게 효과적으로 아 그 후 LE dos 복 best 의 Conte 분랭히 탁 스H연아 이제 그만 아프리카로 돌아와라 카레스타 카레스타 셀프 석현이 닉네임 석석일 에이 아프리카 좋아해 셔츠했습니다. 아 이거 안 때렸죠? 야 닉네임 예의 없는 스트리머 방송만 봄 내 방송 보지 말고 나가 질문 이 사람 헬퍼임? 저 새끼 예의 존나 없네? 어? 100원으로 100원으로 전쟁을 보려다가 힝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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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뭐 시즈 몰이야 다쳐 잘 못늘렀다고 뭐해? 올 헬퍼맨을 내가 은근히 즐겨 야 다쳐 너네 진짜 캐리하던 게임도 빠스러워 뭐야 얘 아 근데 니네가 좀 웃기게 하잖아 헬퍼 드립을 헬퍼드립을 존나 어이없게 하잖아 너네가 헬퍼드리블 내가 즐겼네 너네가 X같이 하잖아 오토메일 이지를 하는데 어떻게 안 웃어 내겠냐 이게? 내겠냐? 네? 네? 내겠냐고 내겠냐고! 아 진짜 진짜 웃긴다 0도 몇 시냐고? 야 내가 0도가 콘텐츠가 없어 방송에 밥 먹다가 튼거야 방금 웃긴 놈이네 저거 나는 롤이 메인 콘텐츠입니다 0도는 그냥 방송 켰을 때 밥 먹을 때 잠깐이에요 시야가 없는데 피하네 하고 놀라는 거야? 아니면 뭐 하고 싶은 말이 따로 있는 거야? 뭐하는 새끼냐 이거? 아니 이 새끼 뭐냐? 옛날에 왜 이렇게 나만 놀이? 아니 나 줘 야 이러면은 야 놔둬봐 놔둬봐 그렇지 아니 뭐하는 새끼냐고 이거 tit냐고 오lando 아... 나 못하겠다 롤 진짜 아... 석현아 자꾸 껐다 켰다 하니까 기계가 망가지는 거 아니냐? 적당히 만지작 되라 아 저 말투 X 같네 말투 X 같네 아 나 자꾸 블레츠 병신짓 하는 거 생각나서 웃기잖아 자꾸 집중이 안 돼 아 이 새끼 게임을 진지하게 하려는 거야 아니면 뭐 장난치러 온 거야 이거 끌어라 먹으러 오면 뭐야 이거 어떻게 끌었어 먹지마 먹지마 먹지 말라고 꺼지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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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뭘 앞으로 풀박아서 죽여 조이도 아랫무빙 살짝 칼락을 했었는데 지금 천상금 달려 있는데 썸 쏘리 하지마 뭘 모르는 게 야 딜 켰어 너 아래만 보고 있지마 야 이거 나 참 좋아서 이긴 거지 이거 뭘 쳐 울어 인마 107이 짱 그래 비나 해 내가 올려가고 있는 걸 빨리 해 끌어 빨리 해 끌어 리진 기다리잖아 왜 왜 왜 아니 이거 GTX 1080 내가 당시에 샀을 땐 최고의 사이이었다고 그래픽 회사가 존나게 찍어내니까 성능이 떨어진 거 아냐 그래 그래 들어 와봐 조심해 들어와봐 들어와보라고 쫄려? 쫄려? 들어와봐 쫄려? 들어와보라 네 일부러 화면에도 안 미쳤습니다 상크를 할까봐 SLP 딱 걸렸지? 나갔죠 이제 근듬닝 근듬 키로 등등 존게 말건데 사양 업글 하죠 그래 안그래도 사양 업글 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진짜로 도겜도 해야되고 컴퓨터 바꿔야겠다 내가 봤을 때 이게 서로서로만 그랩 당하는 것 같아 파이크도 위에 아무도 그랩 못하고 블리츠도 아무도 그랩 못해 서로만 그랩해 서로만 서로 개 패고 싶죠 이렇게? 그냥 당연히 저렇게 먹는건데 알고 있는데 괜히 쟤가니까 존나 짜잉나네 아까 대포 먹으려도 못 끄는거 생각나서 더 짜증나 오케이 경 BBB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u 아 넌 살찌라 스포츠 걸리며 아야 안해 안해 너 먹어 너 먹어 새끼 또 신경전하려고 하네 나랑 아 실제 그만해 하지마 진짜 이거는 아 이건 아니지 개새끼야 개새끼는 10,000원 바다히는 1,000원 아파이 터키기 아 여기서 그래 총 4,000원 몰아하니 뭔 소리야 내가 잘하니까 상대가 쩍을 못쓰는거지 와우 갈뻔했다 아니 왜 이러는거야 자꾸? 왜 이렇게 날 못살게 굴지? 뭔 지각이에요 내가 방송 오늘 6시에 켰는데 8시간 째인 방송 화학고학 노무현 이 개새끼야 그만 초대해라 진짜 진짜 그만해라 너 우현아 할 말 없냐? 초대해놓고 자러 갔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